한마디로 말해 혁명가였죠 혁명가고 그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이제 그 한 5000년 우리 역사 속에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어쨌든 성공한 혁명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많은 혁명가들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서울대 국사학과의 한영우 선생님께서 뭐 외국의 여러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 정도전이야말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고의 혁명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자료들을 읽어보고 산봉 정도전 선생님 문집을 보면서 정말 제가 제 용어로는 광활하다 사람 앞에 광활하다는 말을 잘 안 붙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 착하다 나쁘다 거대하다 이 정도는 붙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산맥 같았어요 거대한 어떤 산맥 거대한 평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요